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일 금요일 시사매거진쇼 프레스룸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따끈따끈한 세 가지 핫뉴스로 바로 시작합니다. 민주당이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 처리 강행을 예고하자 이 방통위원장이 조금 전 자진 사퇴에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사 2명 탄핵안 처리도 남아있어서 국민의힘은 밤샘 농성으로 맞불을 놓는 등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 오늘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회 상황과 맞물려 전국이 더욱 냉각될 전망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투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으면서 이재명 대표의 향후 재판에 정치권이 촉박을 군두세우고 있습니다. mcd 오늘의 가장 궁금한 뉴스로 프레스룸 라이브 돌아오겠습니다. mcd 오늘 궁금한 뉴스 오후 궁금으로 금요일 프레스룸 라이브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궁금증 해결서입니다. 이웅혁 교수, 박상현 교수, 이고훈 변호사, mbn 장갈 기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장갈 기자 첫 번째 궁금 시작하겠습니다. 온라인 채팅을 만나서 만난 10대 여학생을 성적 확대한 변호사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40대 변호사 A씨가요, 지난해 초 스마트폰으로 랜덤 채팅을 하면서 고등학생을 만났습니다. 이 랜덤 채팅이라고 하는 건 무작위로 채팅 상대를 소개해주는 서비스인데요. 이 변호사는 피해자를 애기라고 부르고 또 자신을 교수님이라고 부르라고 강요했습니다. 또 직접 입던 속옷은 물론이고요. 사용하던 베개를 자신의 손편지와 함께 택배로 보냈습니다. 이 변호사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확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네, 박상현 교수님. 이 미성년자한테 본인이 입던 속옷, 이거를 택배로 보낸 행위, 이게 비정상적 행동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성도착증의 일종의 물품 음람증,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가지고 본인이 성적인 흥분을 하고 성적인 만족을 하는 그런 성도착증의 한 증상이 이 남성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성이 있으니까 마치 본인이 있으니까 저쪽 여고생도 이런 걸 좋아할 거라고 생각, 착각할 수도 있고 학대를 한 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본인을 교수님이라고 부르라고 하는 데다가 교수님께서 쓰시던 이런 표현을 쓰는 걸로 보아서 성적인 가학장애도 저는 있는 걸로 보거든요. 이런 성도착증의 어떤 그 증상을 미성년자에게, 그것도 원래 신분은 또 게다가 변호사예요. 법조인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렇게 미성년자를 성적 확대했다는 건 명백히 범죄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권 변호사님, 같은 변호사 입장에서 이 분 변호사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사실 같은 법조인으로 좀 부끄럽고 또 국민들께 정말 죄송하다라는 사과를 좀 대신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사실 법을 수호해야 되고 누구보다 법을 지켜야 되는 법조인이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사건 진행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이 사건으로 1심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실제 1심에서는 판결 결과가 벌금 1,500만 원이 나왔고요. 검찰과 피고인 모두 다 양형부당으로 항소를 했습니다. 2심은 1심의 원심을 깨고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했는데 이때 당시에 2심 재판부의 판결 이유를 좀 살펴보면 이 사건의 죄질이 무겁다. 또 피고인의 범행으로 아동 피해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이 사실이다. 라는 식으로 불리한 정황을 설치를 하면서 유리한 정황으로는 A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또 피해자를 상대로 3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라고 판실했는데 피해자에게 형사공탁을 했다는 의미 자체가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지 못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공탁이라는 것은 정말로 합의소를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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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면 내가 피해 회복을 할 만한 의지가 이 정도가 있습니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인데 300만 원을 공탁했다. 저는 이 부분이 모르겠습니다. 피해 회복의 의지를 보여줄 만한 금액인가 변호사로서. 이 부분이 조금 의구심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은 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이 돼서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변호사니까 어떤 법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 더 이렇게 굴명하게 파고들었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300만 원 정도를 사실 공탁했다는 게 아마 본인이 만약에 변호를 이런 사건 했다고 하면 제 생각입니다만 천만 원 이상의 공탁금을 걸어야 된다. 상당 금액 공탁으로서 효력을 보려면 이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왜 이 정도의 금액을 공탁으로 걸었을까. 그리고 피해자에게 끝까지 용서받고자 하는 노력을 했을까라는 점을 저는 유의깊게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의심이 들은 대목이긴 합니다. 이 교수님 일단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나왔다고 하는데 이 정도로 되겠습니까? 1심의 벌금형보다는 어쨌든 징역형이니까 좀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런데 우리 법감정에 비춰본다거나 특히 그 죄질적 측면을 보면 변호사라고 하는 오히려 사회에 모범인이 돼야 될 이런 사람이 소위 성범죄 중에서 가장 위험한 범죄가 사실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이거든요. 그렇죠. 특히 모습을 보기 때문에 아가야 이렇게 부르는 것은 대표적인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지배와 통제를 하고 싶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상 관리가 저는 엄격하게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지금 징역형이지만 집행유예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지금 사회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여러 가지 변호사의 방법 또는 고학력주의 방법을 이용을 해서 또 미성년자에게 접근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느냐 위험성이 크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사회에 방치하는 집행유예 이런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특정적인 보호관찰 같은 걸 꼭 붙이는 거죠. 예를 들면 아이가 많이 있는 사이트에 접근하지 말 것 모레 가지 말 것 그런 다음에 예를 들면 3개월 지나고 나서 거짓말 탐지기로 검사를 합니다. 그러면 허위 반응이 나오거든요. 증거능력하고 상관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바로 사실은 구금을 하는 이러한 성범죄자들에 대한 관리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전향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굉장히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이검 변호사님 일단은 잘은 모르겠지만 이 변호사가 예전에 미성년자 관련 재판 맡을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변호사 자격이 되는 거예요. 변호사법 제5조를 좀 살펴보면요.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확정받은 경우에는 그 유예 기간이 끝난 후에도 2년간 변호사 자격을 상실합니다. 이 사항 같은 경우에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기 때문에 집행유예 기간인 2년에다가 추가로 2년에서 총 4년 동안 피고인 A씨에 대한 변호사 자격이 상실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변호사가 잘못 저지르면 자격 상실하면서 자격이 없어라고 일단 제안을 두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은 더 황당하거든요. 양형 교수 좀 더 있는데 박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건. 네, 어떤 양형 교수일까요? 뭐 어떤 면들이 좀 감안이 될까요? 제안에. 심정은 어떻게 좀 받아들일까요? 이 변호사. 네, 이 변호사가 저는 법조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미성년자에게 더 본이 되어야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교수라고 불러라고 얘기한 건 사실 본인의 신분을 숨겼을 뿐만 아니라 지배구조처럼 내가 너의 위에 있다라는 식으로 굉장히 좀 심리적으로 가스라이팅하고 그다음에 가학적인 요소로 내가 너를 지배하겠다. 내가 입던 옷을, 내가 입으시던 옷을 네가 느껴봐라라는 것도 굉장히 성적 수치심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본이 되어야 되는 사람이 더 심리적으로 아이를 지배했다는 면에서 저는 더 강력하게 처벌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랜덤 채팅에 성인 많았다는데 우리 아이들 정말 범죄 노출되니까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랜덤 채팅이 중요하고 위험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늘어나는 성매매 피해 아동 청소년이 온라인 유입이 92%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채팅 앱이 49.1%고요. 사회관계망 서비스가 28.8% 그리고 기타 게임이라든가 개인 방송에서 13.9%로 유입이 되는데요. 청소년을 키우시고 계신 부모님이라면 우리 아이가 이런 랜덤 채팅이나 게임방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는 않은지 주의 깊게 살펴보고 또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런 사람들 정말 제발 정신 체력이겠고요. 부모들도 한 번 더 케어를 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음 5분금 넘어가는데요. 저희 오늘 정치 씨도 굉장히 많지만 미성년자 성범죄가 굉장히 많아서 저희가 오늘 집중적으로 짚어보려고 하는데 이 말씀 먼저 드리고요. 장가희 기자, 일단은 어른으로서 부끄러운 모습 보여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이야기죠? 20대 남성이 여중생과 성관계를 하고 이 후기를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이 남성, 이 아이를 우울증 갤러리에서 만났다고 하는데요. 지난 6월 경기도 부천시 모텔과 만화카페에서 두 차례 비양과 성관계를 하고 이 후기 글을 인터넷에 9차례나 올렸다고 합니다. 이 남성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양형이 너무 무겁다면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난 곳이 처음 듣습니다. 우울증 갤러리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뭔지도 잘 모르겠고 아직 올바른 성관념을 향상하지 못한 미성년자를 우울증 관련 커뮤니티에서 만났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박 교수님. 그렇습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우울증 갤러리가 맨 처음에 만들어진 이유는 우리가 우울증을 겉으로 드러내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있거나 우울증 증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서로 정보도 나누고 서로 위로하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갤러리인데 여기에 이들, 이들이라고 하면 사실 마음이 힘들고 슬프고 이러니까 사실 마음으로는 취약하거나 약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이용하고자 하는 어떤 범죄자들이나 가해자들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착취하고 사기를 치지만 많은 숫자가 여성들을 상대로 성착취를 하고 어떤 성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 이 우울증 갤러리에 있는 마음이 약한 여자아이를 미성년자를 공략해서 이렇게 결국에는 강간을 한 거죠. 강간을 했고 그다음에 이 성관계를 한 후에는 그것을 또 후기로 올렸어요. 그것도 아홉 차례나. 그러면 마음이 취약하고 외로운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그 맨 처음에 위로를 받으려고 들어갔던 유울증 갤러리에서 속아서 꼬임에 넘어와서 성관계까지 하고 그것을 본인과 있었던 일을 구체적으로 다 후기로 올렸을 때 그 2차적인 충격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굉장히 심각한 범죄로 봅니다. 워낙 2차 가입까지 계속해지고 계속 보통으로 남을 것 같아요. 이겅 변호사님, 일단 여기서 미성년자가 성관계 동의했다면요. 동의했다고 해도 이거 AC 처벌 여부는 가능한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알아두셔야 되는 게요. 피해 아동의 나이가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본인이 19세 이상인 성인인 경우에는 아무리 피해 아동이 성관계에 동의했다, 합의하에 했다라고 한들 미성년자 의제 가늠죄가 성립해서 일반 강간제와 형량을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3세 미만의 아이와 성관계했을 경우에는 그 가해자의 나이와 상관없이 미성년자 의제 가늠죄 성립하고요. 피해 아동의 나이가 13세에서 15세 구간에 있는 경우에는 19세 이상의 성인의 경우에 합의하에 해도 이 부분 다 일반 강간제와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안도 피해 아동 14세입니다. 따라서 이 피고인에 대해서 당연히 미성년자 의제 가늠죄가 성립을 합니다. 이 교수님, 일단은 가해자가 양형이 너무 무겁다면서 또 항소를 했어요. 재판부에서 어떻게 판결할 것 같으세요?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것인데 그것이 너무 부당하다라고 하는 취지로 아마 항소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범죄 중에서도 아까 잠깐 말씀을 했습니다만 미성년자에 대한 처단은 우리 사회 전체가 엄벌주의를 하는 데 동의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잠깐 설명하셨지만 미성년자 의제 강간의 기본 나이가 13세였거든요. 그런데 몇 년 전에 형법을 개정을 해서 16세로 올린 겁니다. 그만큼 두텁게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인 거죠. 더군다나 지금 죄도 한 개의 죄가 아니고 두 개의 죄인데 첫 번째는 지금 미성년자임을 이미 다 알고 있음에도 사실상 이렇게 성폭행을 했고 그뿐만이 아니고 훅이 글을 올렸다. 이거는 그 피해자를 인간으로 보는 게 아니고 무슨 상품처럼 보는 상품을 사용한 다음에 훅이 글을 올리는 그런 양상과 상당히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상당히 죄질도 나쁘고요. 용서를 구하는 이런 모습도 없을 뿐만이 아니고 이뿐만이 아니고 우울증에 서로 이렇게 도와주고 아껴주는 그것을 마치 사냥터처럼 악용을 해서 접근을 또 했던 이런 점들 뿐만이 아니고 자살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또 다른 미성년자, 청소년 등등을 알고 있음에도 그대로 장소도 알려주고 방조한 또 이런 혐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징역 6년보다 과연 적게 나오겠느냐 저는 뭐 항소에 실익이 사실상 없지 않는가 오히려 중형에 선거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저희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는데 장 기자, 미성년자 선범죄 두 번째입니다. 미성년자한테 이번엔 어떤 걸 희한한 걸 썼다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5월에 30대 남성 A씨가 서울 강남에서 중학생 B양을 만나서 졸피뎀을 탄 음료를 먹였는데요. 당연히 정신을 잃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자 이 여학생을 모텔에 데려가서 성폭행하고 휴대전화까지 훔쳐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이 A씨는 SNS를 통해서 여학생을 알게 됐고 자신이 처방받은 졸피뎀을 음료에 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30대 남성 A씨 박상희 교수님, 이 가출 중학생한테 접근한 이유가 뭐예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가출 중학생은 가장 접근하기 쉽고 취약한 상대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는 가장 순진하지 않겠습니까? 어린아이기 때문에 조금만 얘기를 하면 아무리 가출을 했어도 중학생이라고 하면 13, 14, 15세이기 때문에 어른들의 말에 반박을 하지 않고 그냥 믿었을 가능성이 높고요. 두 번째는 이 아이가 가출했을 때는 보호자가 없을 확률도 굉장히 높죠. 누군가가 보호자가 없다는 점은 범죄를 저지르기에 굉장히 좋은 대상이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또 요즘 아이들이 가출을 하면 사실 잘 곳이 없습니다. 가출 팸에 들어가면 또 또래 아이들한테 폭력을 당해야 된다든가 그런 무서운 일이 있기 때문에 어딘가에 떠다니면서 이렇게 재워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아이를 타겟으로 해서 성폭행 대상을 처음부터 물색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참 안타까운데 이검 변호사님 일단은 이 사건은 앞사건하고 좀 다르게 마약을 먹인 다음에 정신을 잃게 한 다음에 몹쓸 짓을 한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어떤가요? 이 사건은 앞선 사건과는 좀 다릅니다. 피해 아동이 여중생이다, 16세 미만이라는 점은 동일하지만 앞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찌 됐든가 상대방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 마약률을 이용해서 피해 아동의 정신을 잃게 한 다음에 가늠을 했기 때문에 아청법에서 얘기하는 강간죄, 폭행 또는 협박 중에 이렇게 마약률로 정신을 잃게 하는 것도 하나의 폭행의 양상으로 법원은 봅니다. 따라서 이게 미성년자 의제 가늠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가중처벌되는 아청법상의 강간죄가 성립을 합니다. 그리고 마약률관리법 위반죄도 성립을 하고요. 또 이 아동을 가늠하고자 그 모텔로 데려간 거는 가늠 유인죄에 해당이 되고 또 절도죄까지 성립이 됩니다. 실제 이 사건을 담당했던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 1부에서는요. 이러한 혐의들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 대해서 징역 7년을 선고했고요. 뿐만 아니라 성폭력 재범방지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장애인 관련 시설에 10년간 취업 제한도 명했습니다. 당시에 재판부는요.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피고인은 여러 종류의 음료에 졸피뎀을 타는 등 범행을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했다. 뿐만 아니라 범행 수법도 대담했기 때문에 죄책이 굉장히 무겁다고 봤고요. 또한 피해자가 겪은 정치적 피해가 굉장히 커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설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진행되면서 특이점이 피고인이 다른 부분은 다 인정했어요. 그런데 강간은 안 했다라면서 그 한 죄명의 부분에 대해서만 부인을 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내가 범행 목적으로 이 비양에게 졸피뎀을 탄 음료를 먹여서 모텔에 데려간 건 맞다. 그렇지만 정신을 잃은 이 비양을 난 모텔에 그냥 두고 왔지. 가늠한 적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증거 기록과 여러 가지 증거 자료를 살펴보니까 피고인은 성관계를 못해서 피임 기구를 모텔에 두고 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피해자의 신체에서 그 피임 기구의 오일 성분이 발견이 된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강간 행위가 맞다라고 판실하면서 피고인의 부인 주장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네, 징역 7년. 이 교수님, 이런 범죄 보면 청소년들이 정말 빠져서 헤어나오기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범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계별로 일단 생각을 해서 예방 방안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들이 가장 잘하는 것이 유의를 하거나 유혹하거나 꿰어내는 것을 제일 잘합니다. 예를 들면 초등학생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들이 좋아하는 병아리이라든가 게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데리고 가서 여러 가지 성추행을 하는 거 하면 중학생 정도면 인터넷에 쉽게 접근을 하니까 온라인 그루밍이라고 하는 걸 한 거죠. 즉 접근을 해서 무엇인가 허전함을 메워주고 그것을 끼워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안은 결국은 가족의 애착이 비어지는 그 틈을 사실은 이렇게 파고드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가족 간의 돈독한 애착 그리고 부모님이 무엇인가 이렇게 전공과 확인을 하는 이것이 첫 번째 예방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러한 졸피뎀 등등이 어떤 마약의 형태로 여러 형태의 사회적 장소에서 내가 모르는 사이에 마시게 되는 이런 상황도 생기는 거죠. 소위 말해서 이것을 퐁당 마약이라고도 얘기도 하고요. 또 여기 성분 자체가 GBH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인데 즉 남이 권하는 음료 같은 것은 사실 경계해서 마시지 않는 이러한 습성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또 혼자 자리를 뜬 사이에 또 이렇게 그런 같이 투약을 해놓기 때문에 가급적 자리를 뜨지 않는다든가 그리고 만약에 그런 상태에서 부득불 무엇인가 내가 정신이 몽롱하고 정신을 잃은 것 같고 일정한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 증거가 보이면 바로 그 해바라기 센터에 가서 바로 이제 일정한 채취를 해서 증거를 남과 둬서 빨리 이 용의자를 또 검거하는 이런 것이 또 다른 제2차 피해가 생기지 않은 하나의 예방적 대안이 되어야 될까 생각합니다. 말씀 잘 유의 있게 한번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들어보면 어려운 미성년자들한테 청소년들한테 이렇게 몹쓸 생각만 하는지 또는 위로 따뜻한 말, 따뜻한 밥방기 할 생각은 왜 못하고 이런 짓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오금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이템은 정말 공분을 살 아이템이에요. 저희 고작 3살 될 3산데 2개월 된 남매가 있는데 엄마 없는 집에서 오랜 기간 방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장갈 기자,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3살배기 딸하고요. 또 두 달밖에 안 된 아들을 놔두고 집을 비워서 방임한 혐의로 20대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친모는 집 안에서 담배를 피우기도 하고요. 또 쓰레기는 치우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어린 자녀를 남겨둔 채 밤 11시에 집에서 나가서 다음 날 오후 3시가 돼서야 들어오기도 했는데요. 당시 이 3살배기 자녀가 집 밖으로 나가서 도로변을 돌아다니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박사수님, 아이 있는 집안에서 쓰레기 치우지도 않고 담배 피우고 어린 자녀들이 있는데 외박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부 3살, 생후 2개월, 둘입니다, 남매. 엄마 손길이 굉장히 필요한 나이잖아요. 네, 우리가 아동학대라고 하면 꼭 때려야만 학대가 아니죠. 이렇게 아이들만 두고 나간다든가 아니면 아이들의 건강에 해를 줄 수 있는 흡연을 집에서 한다든가 저렇게 지저분한 집에서 키우든다든가 이런 것이 학대인데요. 게다가 지금 아이들이 너무 어립니다. 지금 3살이면 사실 두려움도, 두려움이라는 감정도 알 나이고요. 액착도 중요할 나이고요. 칭찬도 바라는 나이고 또 활동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막 놀고 싶어합니다. 그런 아이를 그냥 두고 가면 이 아이가 밖으로 당연히 나가고 싶고 또 엄마를 찾고 싶고 사람을 찾고 싶은 건 당연해요. 그런데다가 또 2개월 아이는 사실 그냥 둔다는 것 자체는 생존을 위협합니다. 이 아이는 굶어서 죽을 수도 있고 또 이불 같은 거에 숨이 막혀서 죽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신경을 쓰지 않겠다라는 것을 봐서 이 엄마는 아동학대를 했으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정말 3살 아이가 밖으로 혼자 돌아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큰 사고가 안 난 상황이지 위험한 상황인데 박상희 교수님, 그런데 이거 왜 그랬다는 거예요, 이 엄마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왜 그랬는지 원인은 밝혀지고 싶지 않지만 어쨌든 아이, 아빠가 해외로 출국해버렸다고 지금 이런 사실은 밝혀지고 있는데 아이, 아빠가 해외로 출국하고 나니까 이제 본인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게 너무 버겁거나 자포자기한 심정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정도로 집이 지저분한 저장각박증의 증세를 보이는 경우에 굉장히 큰 불안이 작용했을 수도 있고 그 불안에서 오는 어떤 행동화일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아빠도 좀 같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본인이 불안하고 저장각박증이 있을지라도 아이들의 목숨이 위험했다는 점에서 분명히 이 부분은 엄마, 아빠 모두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변사님, 이 재판부 판단은 어떻습니까? 일단 이 비정한 친모에 대해서 적용되는 죄명이요. 아동복지법상의 아동에 대한 유기방임죄에 해당합니다. 법정역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법정역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 사건 담당한 인천지법 형사 구단독은 이 아동복지법상의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이 친모에 대해서 징역 1년 3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고요. 출소 후 3년간 아동 관련 시설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안하는 명령도 함께 부과했습니다. 당시에 이 사건 담당했던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서 피고인은 영유아 자녀를 위험한 환경에서 양육했고 방치한 채 외박까지 했다. 범행 내용을 보면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라면서 양형 이유를 설시하기도 했습니다. 장가혜 기자, 그런데 이 엄마, 이 여성 재판도 안 나온다면서요? 소재도 불명해서 구속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봤는데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아직 알 수 없는 것 같은데요. 지난 2월에 이미 불구속 기소가 됐는데 재판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경찰에 소재 파악을 요청했지만 찾지 못했고요. 법원은 A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고 공판을 진행했는데 실형을 받은 A씨, 소재가 확인되는 대로 구속될 예정입니다. 이 교수님, 일단 엄마 이 상황을 보니까, 태도 보니까 본인이 이걸 잘못한 건 알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자신의 일정한, 소위 말해서 방임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 자체를 아예 또 무시해버리는 그렇다고 본다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설령 지금 징역 1년을 마치고 나서 다시 가정에 복귀했을 때 이 두 아이에 대한 방임은 재생산되는 이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가정범원이 예를 들어서 분리를 하는 이런 조치 그래서 국가가 일정한 시설에서 이 아이를 돌봄을 해야 되는 또 이런 것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정도로 친모임에도 불구하고 친권 자체를 거의 지금 포기하는 상태는 아닌 것인지 이런 등에 있어서는 검사가 또 친권 박탈까지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는 걱정되는 부분이 지금 방임이 되었던 이 아이들이 앞으로 또 방임될 가능성은 있지 않는가 그것에 있어서 우리 정부 관련 기관이 일정한 돌봄 조치가 좀 필요한다 이런 생각도 함께 해봅니다. 돌봄 조치. 지난 10월에도 제주도에서 쓰레기 더미에 방치된 3남매였나요? 그런 보도가 있었었는데 이런 일들이, 이런 엄마들 왜 이렇게 벌어지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귀하게 커야 할 소중한 아이들이 이게 무슨 죄인지 저희가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장관 기자, 오늘 마지막 궁금증 한번 가보겠습니다. 몰지각한 어른들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SNS를 통해서 담배를 사주겠다고 미성년자한테 접근한 다음에 또 어른 받지 못한 행동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성년자들에게 담배는 물론이고요. 술까지 대신 사준 이 남성 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담배 한 갑당 3천 원에서 5천 원 이렇게 수수료를 받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라요. 대리구매를 명분으로 청소년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려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어떤 식으로 담배를 청소년에게 전달했는지 영상이 있거든요. 잠시 후에 미끄럼틀에 묶여있는 검은 봉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저기 검은 봉지가 있죠. 안에 담배가 들어있는데 SNS를 통해서 대리구매한 담배를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받은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모자와 마스크를 쓴 남성이 여학생과 대화를 나누더니 바로 옆에 있는 편의점으로 걸어가죠. 지금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후에 편의점에서 산 담배를 여학생에게 건네고 함께 걸어가게 되는데요. 지금 담배를 건네는 모습이 있었고 같이 걸어가는데요. 뒤에 지금 경찰이 쫓아오고 있죠. 경찰이 쫓아와서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빨리 잡아야죠. 이 교수님, 거의 참 자막에 나왔지만 참 못나고 한심한 어른들인데 이 영상 속 남성이 어떤 방식으로 저렇게 학생들을 유인한 거예요? 던지기 수법도 사용했지만 그에 앞서서 하나의 광고 행위를 일단은 한 것 같습니다. 즉 해시태그 등에 대리구매, 담배, 술, 제주. 그러면 이와 같은 내용을 보고 청소년이 접근을 하는 거죠. SNS에. SNS 말이죠. 그 다음에는 접근한 청소년과 수량, 그 다음에 전달하는 방법, 물건의 양. 이렇게 합의 아닌 합의를 했다고 하는 방법을 썼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참 이것도 좀 민망합니다만 담배 한 값당 3천 원에서 5천 원에 이른바 수수료를 챙기는 이런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 교수님, 이 성인이 왜 성인입니까?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게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이 성인을. 담배 사주겠다면서 유인해서 몹쓸집했다. 정말 황당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사례가 좀 유난히 어른으로서 부끄럽고 미안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 대리구매를 명분으로 해서 청소년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려는 사람들도 이번 특별수사에서 발각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경찰 관계자께서는 이런 만남, 대리구매를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성매수를 하려는 남성들도 지금 잡혔기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절대 대리구매를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성범죄 등의 추가 범죄가 너무나 우려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변호사님, 이 담배 구매뿐만 아니라 성매수, 다른 범행까지 더 질렀다면요.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 제공할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요. 미성년자에 대한 성매매를 할 경우에는 일반 성매매 압수법 위반이 아니라요. 아청법상의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가 적용이 돼서 훨씬 더 가중 처벌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 성인을 대상을 한 성매매 같은 경우에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지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수를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이 경우에는 처벌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경우는 없어야 될 것이고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청소년들이요. 좀 이런 사건을 통해서 경각심 그리고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각심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구금 여기까지 하겠고요. 잠시 뒤에는 정치권 소식 따끈따끈 소식 다루니까요. 채널 고정입니다. 오늘 말씀 모두 감사합니다. 프레스룸 라이브, 라이브 픽의 박진아입니다. 첫 번째 픽입니다. 중국이 중국했다라는 말. 이젠 정말 틀린 말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맥주, 양고기에 이어 이번엔 마라탕에서 식품 위생 논란이 일었습니다. 중국의 슈퍼마켓에서 파는 즉석 마라탕 제품입니다. 마라탕 국물 속 까맣게 보이는 이거 미역인 건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 박쥐의 날개죽지 부위였습니다. 아이와 함께 마라탕 먹던 중 이를 발견했다는 제보자. 정신적 충격으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하루 걸러 하루 전해지는 소식으로 느껴질 만큼 중국의 식품 위생 논란은 꽤 잦은데요. 소비자 불안감을 생각한다면 이젠 확실한 대응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두 번째 픽입니다. 가수 유승준 씨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병역 면제를 받기 위해 미국으로 귀화해서 국내 입국이 제한됐던 유 씨. 그런 그가 이번 승소 판결로 다시 한국당을 밟을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하지만 이 판결과는 별개로 그가 한국당을 밟을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병역 기피에 대해 국민의 잣대가 엄격한 만큼 정부에서 입국기를 열어줄지가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국민들은 BTS도 가는데 말도 안 된다라는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마지막 픽입니다. 지난 7월 에버랜드에서 태어난 쌍둥이 판다들 루이 바오와 후이 바오. 스타 쌍둥이 판다들의 인기를 전 세계가 공감한 듯 한데요. 쌍둥이 판다의 탄생 장면이 미국 타임지가 뽑은 올해의 100대 사진에 선정됐습니다. 매년 전 세계인에게 큰 감동을 준 사진 100장을 선정하는 타임지에 올라간 건데요. 세계인들의 보물임을 톡톡히 인증했습니다. 얼마 전엔 생애 첫 프로필까지 찍었다고 하는데요. 타임지에 실린 사진과 비교를 하면 그 성장 속도가 더욱 와닿습니다. 우리 판다들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라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라이브픽이었습니다. 정치권의 핫한 뉴스를 모아모은 이슈집입니다. 프레이스룸 라이브의 뉴스 핵심 관계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이동석 전 대통령실 행정관, 김현정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조금 전 들어온 소식부터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오늘 오후 국회의 본회의 탄핵안 처리 전에 자진 사퇴했는데요.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지숙 기자, 이동관 방통위원장 갑작스럽게 사퇴했는데 수리가 된 건가요? 네, 먼저 이동관 위원장 어젯밤 늦은 시간 대통령에게 직접 사의를 밝힌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대통령이 사표를 바로 수리할지 여부는 아직 파악이 되지 않았는데요. 다만 대통령이 본회의 전에 사표를 수리할 경우 탄핵안 표결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사표를 수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이 위원장이 오늘 오전 탄핵 때문에 방통위 업무 공백과 같은 사태를 우려해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 대통령에게 말씀드린 것은 맞다며 하지만 그 이후에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추가 설명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며 대통령이 사표를 제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상황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도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인데요. 여당은 어젯밤 국회 로텐더홀에서 철야 농성을 하면서 탄핵안 표결 저지를 위한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 위원장이 스스로 물러나면서 탄핵안 통과는 무산될 가능성이 커 보이지만 현재 상황에서 민주당 본회의를 강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함께 올라간 검사 탄핵안 두 건도 그대로 표결 과정을 거치게 되는 만큼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 본회의의 예정대로 불참하고 같은 시각 비상의원 총회를 비공개로 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민지숙 기자 얘기 들었는데 이동석 대변인, 행정관. 일단은 사태 배경 잠깐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근본적으로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민주당의 억지로 내놓은 방송 3법 처리안에 대한 부담으로 이렇게 느껴졌겠죠. 아무래도 이거를 처리하게 된다면 법안이 통과하게 된다면 본인이 방통위원장으로서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민주당의 계속된 탄압을, 탄압 그리고 탄핵을 앞세운 계속된 강압적인 행보에 어느 정도 불만을 드러낸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거를 수용할지 안 할지 이것조차 지금 난항에 붙여져 있지 않습니까? 일단 올해 2시 전에 나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만약에 이게 수용이 된다면 다시 방통위원장을 뽑아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지만 민주당으로서도 상당히 부담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느 정도 탄핵을 앞세워서 계속해서 누구를 이렇게 해임해야 된다는 그런 요구에 맞서서 국민들께서 이를 수용할지 받아들일지 여부도 궁금증이 남고요. 지금 탄핵 꼼수로 계속해서 법적으로 이렇게 이용한다는 사실 국민들께서는 저는 납득하지 않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 의견이 있군요. 김현정 대변인 일단은 민주당 쪽에서는 꼼수 사태다라고 일단은 밝혔는데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범죄 후에 먹태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탄핵을 회피하고 방송 장악을 완료하겠다는 의도를 보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본회의에 보고됐지 않습니까? 72시간 내에 국회에서 표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제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희 민주당의 입장에 발표를 했고요. 이동관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임명 전부터 각종 의혹, 국정원을 이용한 방송 장악 의혹이라든지 자녀 학폭이라든지 또는 인수위 때 고문을 맡아서 자격 심사에 대한 논란도 있었고 또 장관급 대통령 특보까지 맡아서 과연 방통위를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할 자격이 있느냐에 대해서 대단히 여론이 안 좋게 나왔죠. 특히 언론계에서 훨씬 더 안 좋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했는데 강행한 이후에 그러면 방통위원장으로서의 그런 독립적이고 공정한 모습을 보였느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뉴스타파의 녹취 보도와 관련해서는 이게 국기문란행이다, 중대범죄행이다라고 규정을 한다든지 또는 국회에 대한 국회 해상권을 언급한다든지 또는 야당을 나치에 비유한다든지 이렇게 반민주적, 반헌법적 언사들을 계속해서 반복해 왔거든요.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저는 어제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YTN하고 연합뉴스TV에 대해서 최대주주 변경과 관련된 심사들이 보류가 되었잖아요. 그때 사실은 저희 민주당에서 비판한 것 중에 하나가 깜깜이 심사다. 그리고 심사위원단의 추천이라든지 그런 명단 같은 걸 비공개해서 언격과 투명한 절차를 요구하고 있는 방통위법에 위반되고 있다는 지적을 했었는데 그런 심사위원들조차도 이 졸속 심사가 문제가 있다고 제동이 걸린 것이죠. 그래서 그때 이미 사형선고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미 본회의가 보고됐기 때문에 민의를 받아서 국회에서 표결할 수 있도록 제거해서는 안 된다. 이게 말씀드립니다. 일단 이동관 위원장은 탄핵 때문에 방통위 업무 공백 같은 사태를 우려해서 부담을 드린 것 같다. 대통령에게 내가 말씀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동석 김정관, 대통령이 일단은 수용할지 여부가 관심이지 않습니까? 많은 것들 고려할 텐데 어떻게 되냐고 보세요? 뭐 수용할 수도 있겠죠. 다만 제가 볼 때는 이건 국민들께서 납득하셔야 될 게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법적인 잘못을 했냐 이 여부입니다. 법적으로 잘못한 게 없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탄핵까지 이렇게 꺼내들지 않았습니까? 뭐 결국 이행은 안 됐지만 이런 거를 봤을 때 법적으로 잘못한 게 없는데 탄핵을 하냐. 저는 국민들께서 이건 납득하지 않으실 거라고 보고요. 민주당의 탄핵 카드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그걸로 인해서 지지율에게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뭐 검사 2명 탄핵안도 일단은 상정이 돼 있는데 일단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동석 김정관. 탄핵안 처리가 계속될 거 강행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뭐 민주당은 계속해서 탄핵을 하겠죠. 그리고 대통령께서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탄핵을 처리를 통해서 이제 국회에서 그렇게 표결이 나오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뭐 대통령께서 이거에 대한 당연히 부담도 느끼실 거예요. 왜냐하면 수용하지 않으실 경우에 그 여파도 있을 테고요. 더군다나 할 경우에는 또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하겠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앞으로 몇 시간 동안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저기 김현정 대변인. 일단은 본회의 앞두고 자진 사퇴에서 민주당은 좀 당황한 것 같아요. 보니까. 어떻게 보세요? 뭐 사실은 너무 저기 사실은 인명 자체가 잘못된 첫 단추를 잘못 낀 인사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본회의에 보고되기 이전에 사퇴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을 준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보고된 이후에 꼼수 사퇴를 할 거라고는 예상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꾸 여당에서는 우리 민주당이 자꾸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는 프레임을 계속 짜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탄핵의 원조는 먼저 국민의힘이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한 거.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여야가 같이 했죠. 그리고 이제 저희 민주당이 탄핵한 것은 이상민 장관이 탄핵을 했는데 탄핵을 소출하게 되면 결국은 정치적 사법기관인 헌재 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적인 결정은 헌재에서 하는 것이고 탄핵 사유가 우리 민주당은 있다고 생각하고 또 탄핵 사유뿐만 아니라 국민의 민의를 받아서 이분이 하자가 많고 탄핵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민심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이행하는 것이 또 야당의 역할이기도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 그거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결국은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또 그 이후에 국민들의 여론에 의해서 민심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다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검사 두 명과 관련해서는 이미 한 분은 공수처에서 5년 구형을 받았고 또 한 분은 검찰총장이 그렇게 두둔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의혹들이 사실 확인돼서 압수수색과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충분하게 헌법과 법률 위반 사유들이 차고 넘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본회의가 열리니까 그 전까지 대통령이 수상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거둬봤고요. 두 번째 이슈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요. 어린엑스 이어서 또 설전을 벌였다는 내용입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얘기인데 이 두 사람이 요즘 계속해서 맞붙고 있는데 이번에는 또 어떤 공방을 벌였는지 또 주고받았는지 한번 얘기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NHK 이거는 제가 초선을 때 내가 돈 내고 간 것도 아니고 선거운동 하려고 선배가 술 한번 맥주 한 잔 사준다고 불러서 갔던 자리예요. 룸사롱도 아니고 그냥 달란 주점입니다. NHK 룸사롱에서 여성 접객원들 불러서 술 먹고 참석한 여성 동료에게 쌍욕한 거 그게 팩트고 송영길 전 대표는 그게 뭐 어떠냐라는 희귀한 의견을 내고 계시는 거고요. NHK 유흥주점 이 얘기를 둘이 계속 주고받고 있는데 20년 전입니다. 5.18 민주항쟁 기념식 전날에 있었다는 얘기인데 이동석 김 전관 송영길 전 대표는 그게 뭐 어떠냐 이런 사실 취지를 얘기하고 있고 한동훈 장관은 이게 팩트다라고 계속 공방을 벌이고 있어요. 저는 이제 송영길 전 대표께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아요. 한동훈 장관을 겨냥해서 본인의 지지율을 상승하기 위한 그런 효과로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은데요. 한동훈 때리기로 이렇게 효과를 보겠다. 맞습니다. 한동훈 장관 결코 이게 맞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논란 자체를 부풀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게 5.18 민주화 항쟁 기념일 전날 그것도 술 마신 자체가 문제입니다. 기본 자체가 문제인 건데 계속해서 나는 단란주점이 아닌 유흥주점에 갔다. 유흥주점이 아닌 단란주점에 갔다. 이런 식으로 지금 깎아내리기식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가 차이가 있나요? 그러니까 저도 그 자체를 동료 의원에게 욕설을 하고 그 행태 자체가 문제인 거지 이게 어느 곳에 갔다. 술 마신 거다. 그게 굉장히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5.18 기념에 갔으면 그곳에 그 다음날 가서 순수하게 그거를 받다드려야지 그 전날부터 술 파티를 하면 그거는 당연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계속해서 한동훈 장관을 때리기식으로 해서 본인의 지지율을 올리려는 것뿐인데 한동훈 장관 절대로 저에 대해서 맞받아질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현정 대변인, 일단은 선배가 술 찾는다고 해서 불러간 자리였고 룸사령 아니고 단란주점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송영길 전 대표는 동봉투 사건 관련해서 계속해서 검찰권의 남용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한마디도 지지 않고 계속 반박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장관의 공통된 특징을 보면 메시지를 처음에는 공격하다 나중에 메신저로 공격을 해요. 이렇게 과거에 발언한 사람들과 관련된 내용들을 끄집어내서 반박을 하니까 다시 또 그쪽에서 맞불을 놓는 게 반복되고 있는데 그러한 행태들은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다만 이제 5.18 전야제 같은 경우는 저도 많이 가봤었는데 그때는 대단히 음주도 자제하고 되게 숙연하게, 추모하는 분위기거든요. 거리 행진을 한다든지 또는 묘역을 참배한다든지 물론 20년 전에 얘기고 하지만 분명하게 그거에 대해서는 그냥 깔끔하게 오래된 얘기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넘어가는 것이 오히려 한동훈 장관의 공방에서 이기는 방법 아니었겠나 싶고 앞으로는 두 분 다 본질적인 내용을 가지고 공방했으면 좋겠다 얘기 덧붙입니다. 많은 분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요. 이 두 사람이 운동권, 노동의 가치를 언급하면서 또 한 번 설전을 벌이기도 했는데 이것도 한 번 듣고 오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이번 기회에 그분들의 말과 그동안의 행동에 대해서 잘 보고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한동훈의 장관의 행태는 거의 국민의힘 대변인이나 법률위원장 같은 행태를 하고 있잖아요. 검사하면서 갑질하면서 노동을 해봤어요. 땀 흘려봤어요. 저는 피 같은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시대착오적인 운동권 제1주의로 땀 흘려 열심히 일하는 국민들 가르치려 드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참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송 전 대표가 노동의 가치를 언급하면서 먼저 도발을 한 모양새인데 이동석 행정관. 송 대표는 일단 노동을 본인 했다. 한동훈 장관은 노동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나요? 어찌됐건 두 분이 각 분야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좋은 일을 하셨고 계속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두 분께서도 저렇게 나올 것이 아니라 한 분야의 그분을 존경하면서 존중하는 그런 모습이 먼저 이행돼야 되죠. 그런데 송영길 전 대표가 계속해서 욕도 하면서 깎아내리기식 이런 모습을 하는 것은 저는 민주당의 당대표를 지낸 인물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한동훈 장관도 이에 대해서 그렇게 세게 나오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 두 분의 갈등은 두 분께서 또 따로 만나서 한 번 또 회포 푸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얼마나 국민들께서 박수를 치지 않을까 싶고요. 서로 깎아내리기식 이런 정치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누가 한 번 주선할지 한 번 궁금해시네요. 김현정 대변인 일단은 한 장관은 공직에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공직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노동의 같이 얘기하면 서운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이 두 사람의 싸움이 좀 개인적인 감정이 막 섞여서 가는 그렇게 좀 읽혀지거든요. 완전히 지금 국민들이 봤을 때는 둘 다 똑같다고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배가 지금 산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본질적인 내용은 빼고 지금 메신저끼리 서로 막 공방하고 있는 것인데 노동과 관련된 건 사실 노동이 육체노동도 있지만 또 정신노동도 있거든요. 노동은 다 육체노동이든 사무직 노동자든 공직자든 간에 노동은 다 신성불가치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적절한 비유는 사실 아니었다는 생각이 좀 들고 다만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 두 분 간의 이런 공방들, 소모적인 논쟁들 이거는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특히 이제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검찰에 대한 강한 적개심을 계속 표현하고 있고 검찰개혁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어쨌든 여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급으로 떠올라 있고 총선을 진두지휘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꾸 이런 식으로 반응하게 되면 오히려 중도층이나 무당층에 대한 비유감도만 높아질 것이다. 이것도 조언해 드립니다. 아까 이동석 김정환 얘기했지만 송영길 전 대표가 한동훈 장관을 때리기 하는 과정. 그럼 송영길 전 대표한테 이득이 가는 걸까요? 송영길 전 대표요? 네. 송영길 전 대표한테는 손해볼 건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송영길 전 대표는 현재 피의자 신분이어서 지금 돈복두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 민주당의 의원들이 한 명 한 명씩 계속해서 수사선상으로 확장되고 있는 그런 과정 아닙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본인에 대해서 소환 조사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는 검찰을 비판하면서 검찰의 별건 수사라든지 먼지 털이기 수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한동훈 장관이라는 타겟팅을 가지고 계속해서 비판할 수 있는 여지들을 갖고 있고 또 본인의 그런 검찰개혁에 대한 이미지를 붙여가고 있으면서 또 비례 정당이 생기면 출마 의사표현까지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어서 그런 강한 지지층에 대한 소구력은 있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지금 송영길 전 대표는 사익을 위한 정치를 하고 계세요. 저게 진정으로 민주당을 생각하는 길이냐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지금 비례 정당까지 나온 이 상황에서 민주당 내부에서 의원들께서도 분명히 송영길 전 대표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따끔한 지적을 하고 싶은 분들이 상당히 계실 거라고 봅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사익을 위한 정치가 아닌 대의를 위한 정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얘기했다시피 누군가 주선을 해서 본질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많은 국민들의 생각이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방이 적이라고 저희가 한번 짚어왔는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 얘기인데요. 어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그간의 과정 저희가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 한번 볼까요. 김용 전 부원장은 지난해 10월 19일입니다. 8억 원대 불법 선거자금 수수 혐의로 체포돼서요. 그 다음 달에 구속 그리고 그 그로부터 한 달 뒤에는 1억 9천만 원 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가 됐습니다. 올해 5월에 보석 석방됐다가 지난 9월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 구형됐고요. 어제 1심 선고에서 징역 5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어제 선고 이후에요. 일단은 관련자 목소리가 어떤 목소리를 냈는지 한번 듣고 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로서는 이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고요. 항소심에서 다투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 눈앞에서 일어난 일이고 다 사실들이고 수혜자는 이재명이고 주변인들은 전부 다 이재명을 위한 도구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 안에 있을 때는 제가 이렇게 발이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 몰랐습니다. 아직 재판이 끝난 게 아니어서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당 쪽에서 강력분이라는 반응을 보셨는데 이동석 김정관 일단은 폭로를 이용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진술이 신빙성 있다 이렇게 재판부는 본 건데 증거로 사실상 인정이 됐습니다. 네 인정이 된 셈이죠. 그런데 저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굉장히 놀랐어요. 사실 어제 계속해서 말한 게 아직 끝난 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 먼저 했어야 할 발언은 국민들께서 이런 논란을 이렇게 일으키게 돼서 이때 쟨점 사과드립니다. 이 먼저 발언을 했었어야 돼요. 그리고 김용 부연장이 이렇게 제 채측근이 연료가 돼서 정말 심심한 사과를 말씀드린다. 이런 말씀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입장은 전혀 내비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채측근이 구속된 상태로 계속해서 본인도 이렇게 재판에 출석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는데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앞으로 당무 감사에 덜 이렇게 일을 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본인 채측근이 구속이 된 상황에서 당무가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하루빨리 당무직에서 내려와야 되고요. 총선을 그렇게 해야 잘 치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예고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다시 짚어보면 김 전 부원장이요. 일단 실제 이 돈을 이 대표 선거에 썼는지 이 대표도 알고 있었는지가 앞으로 좀 밝혀낼 부분이기도 한데 이 대표 측에서는 일단은 부정자금을 1원 넣었었다 이렇게 강조했던데 김현정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일단은 21년 10월 달에 유동규 씨가 뇌물과 행령 혐의로 재판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1년이 지나서 유동규 씨가 정권 바뀌고 수사검사 바뀌면서 석방대가 나오면서 진술을 바꾸잖아요. 그러면서 풀리방향인의 정황이 있다. 그 당시에 유동규 씨가 뇌물과 행령으로 재판을 받게 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것이 이것이 불법 정치자금으로 바뀌게 되면 집행유예도 가능할 것이다. 이런 그 당시에 그런 진단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유동규 씨가 말을 바꾸면서 김명우의 수사가 진행됐고 기소가 된 거잖아요. 이게 나왔는데 이 재판의 판결문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늘 있습니다. 결국은 검찰에서 제시한 증거들은 없지만 유동규의 진술, 유동규와 대장동 일당들의 진술에 의해서 판결을 한 것인데 그 판결문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진술의 일관성에 일부 신빙성에 문제가 있지만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항소를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다투볼 여지는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것이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것이 항소와 상고에서 어떻게 결정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김용이 받았다는 것도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김용이 받은 것을 전제로 해서 이재명 대표한테 그것이 넘어갔다고 하는 것은 그건 무리한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관련해서 또 하나 짚어야 될 것은 검찰의 봐주기 기소를 짚지 않을 수 없어요. 이 김용의 재판을 보면 2013년과 14년도에 특가법상의 뇌물을 1억 9천만 원을 수수했는데 그중에 7천만 원만 뇌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자금과 관련해서 8억 4천 7백만 원을 전달을 했는데 그중에 6억만 지금 불포 정치자금으로 인정이 된 부분인데 여기에서 7천만 원을 뇌물을 준 사람이 유동규였어요. 그런데 유동규는 공수장에서 기소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정치자금과 관련해서도 정치자금을 공동으로 수수한 공본부로만 기소를 했어요. 전달자로는 기소를 하지 않았거든요. 이런 봐주기 기소에 대해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에서 유동규를 해유하고 해서 그렇게 풀리박인 정황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거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항구심을 통해서 다투볼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유동규 전 본부장은 무죄가 나왔고 검찰의 봐주기 수수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동석 행정관은 어떻게 보십니까? 남욱 변호사는 또 징역 8개월 나왔고 무죄에 나온 분도 있어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게 검찰에 대해 신빈성 그러니까 계속해서 진술을 신빙성 있게 했다는 그런 면도 있는 거고요. 검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사에 협조했다는 그런 의미로도 비춰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징역 8개월이 나왔는데 남욱 변호사는 계속해서 뇌물에 대해서는 인정도 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신빙성에 대한 어느 정도를 인정한 걸로 보고요. 유동규 본부장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의 반대 측에 서서 계속해서 뇌물을 줬다라는 그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검찰이 이 사안을 이렇게 어느 정도 한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아까 김현정 대변님 말씀하셨지만 결국에는 대당동의 거문도 흐름이 이재명 대표 쪽으로 결국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무리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동규 선정관은 무리가 있다고 보십니까? 결국은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재판 결과 영향이 있을 거다. 이재명 대표. 당연히 수사를 해야죠. 결국 이게 꼬리 자르기식 수사가 아닌 결국 몸통을 찾아야 되는 그런 과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계속해서 저렇게 나는 친분관계가 없다.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고 나는 경기도 있을 때 사적인 내용을 한 것 취한 게 없다라고 이렇게 발언을 하고 있는데 저거는 분명히 이재명 대표가 관여돼 있다고 검찰 측도 보고 있는 거고요. 그 수사는 앞으로도 계속돼야 되고 결국 그 수사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날 것으로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관련해서는 유동규 진술에 의해서 재판이 판결이 난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동규의 진술은 신빙성에 문제에 있어서 문제의 소지도 있지만 약간 그걸 1심 재판부에서 인정을 해 준 측면이 있는 거 아닐까. 그런데 유동규의 진술에서조차도 김용에게 주었다는 진술만 있는 것이지 김용이 받아서 이재명 대표한테 줬다라는 어떠한 진술이나 그걸 뒷받침하는 정안 같은 건 아예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용에서 이재명 대표 쪽으로 전달됐다는 것은 오롯이 검찰에서 입증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사실도 이재명 대표 쪽이 완강인지 부인하고 있고 경선 과정에서의 돈도 20억 이상 다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돈을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라고 하고 있는 거라서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나는 뭐 이심도 있으니까 한번 다툼 여지가 있다고 하신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이재명 대표를 좀 연일 겨냥하면서 공세를 펴고 있는데 어제는 이재명 대표 체제로 민주당이 총선 치를 수 있을지 우려하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려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먼저 이낙연 전 대표께서는 사실 우리 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이것이 대선의 0.73%로 패배한 이후에 야당 탄압류 정적제고용 수사다, 표적 수사다 이렇게 지금 규정하고 검찰 대책위를 만들어서 대응하고 있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검찰권의 남용이라든지 먼지터리 수사에 대해서 비판을 먼저 하고 그리고 이거와 관련된 의견들을 내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좀 해봅니다. 다만 이제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모든 지도부는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총선을 치르는 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통합적인 그런 역할들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얘기 계속 나올 테니까요. 저희가 계속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고요. 오늘 프레스나이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